뭐 그렇게 해도 될 것 같긴 하네요 확실히 맞는 말이네 내 너를 자꾸 말리라 내 너를 안에서 아 이게 왜 맞지? 야 급길이 아니잖아 이거 뭐야 바로 캔슬되는데 상대 그거 보스 패턴이 극딜 넣는거 맞아요? 바로 패턴 캔슬되고 나한테 달려드는데 한두대 때리니까 난 계속 점마가 멍때리면서 공격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나? 어 C급이야 그레이트엑스 냉기 뿜기전 준비 타이밍은 캔슬이 안되고 아 뿜을때는 캔슬 그레이트엑스? 우와 데미 쩔어 는 힘이 30이나 필요하네요 구경나 해봐야지 와 아따 형님 어메이징 하시네 이거 다시 올려보내놔야지 오호야 오호야 오 가드가 되네 일로와봐 니한테 한번 실험해봐야겠다 어 뭐야 이거 우와 으아 특수능력이 버프인가봐요 워크라이 아 버프네 특수능력이 버프였네 그 무기수압해가지고 워크라이 써놓고 보스전 상대하면 안돼? 의미없나? 의미없나? 야 내 소울 오메? 무척있네? 노출 ISIS 어어 어어 야 최소한 이건 먹고준거ona야되 야 먹고준기에 데카르만없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이씨 무기좀 바꾸자 아 물약 다 썼어 아 으 음 아 으 아.. 씹혔다 아.. 씹힣 아.. 씹힣 아 야 이거 진짜 저거 냉기 뿜을 때 공격 안 한 게 나을 것 같아요 무조건 캔슬되는데 모션이 바로 공격 들어오는데 스태미나 없을 때 저기서 공격 한 게 아닌 것 같은데 무조건 캔슬인데 도중에 때린 거 없이 한대만 때리고 도망가야 되나 모르겠는데 저건 냇 소울 3000 아하하 아이씨 전망공격 피하려고 했지 아하하 아 내 소울 아이씨 보스방서울 3000 레벨업이라도 하고 올걸 아이씨 아 망함 어이 뭐야 이거 외래 뭐 이상한 인터넷든 아 이거 잡고 가야되나 어 야 내 엘리베이터 왜 니갔다 임마 내꺼야 이씨 너가 한테 타고있지 지금 웅? 흠 어 죽었네 아이고 내 삼천 소울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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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뭐 무소유로 갑시다 어차피 이를 소울이었어 그래 얘 잡고 소울 먹으면 돼 내놔 내놔 내 널 잡고 말겠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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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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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아, 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뭐 피한거 같은데 아이씨 아 욕심 타미오크 어 렉! 아 자 아 컴퓨터 렉 걸렸어 아나이씨 아 아 순간 끊겼어 아 방금 잡았잖아요 솔직히 아 렉만 안걸렸으면 잡은건데 아이 똥컴이거 이씨 왜 거기서 렉이 걸리냐 아 아 빡치네 아 왜 거기서 이씨 아 오지마 이 때문이 아닌가 뭐꼬 아이씨 부활한거 보소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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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아이씨 엘리베이터 액션 진짜 아 왜이래 이거 아 빅켜 아 이렇게구나 아 아 신세계도 아니고 아 근데 마..마지막에 아 잘됐는데 렉만 아니었으면 이래서 컴퓨터가 좋아야됩니다 여러분들 이 똥컴은 렉 걸려서 안되요 아 와 거기서 어떻게 프레임드랍이 나오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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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proven 아 아 야 발차기를 왜 oui si na n n n n n n n s no n n n n e n 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상하다. 유를 모르겠네 그걸. 아니 반면 킨건데. 왜 아까 그 데미지가 들어오는지 모르겠다. 아니 반면 킨건데. 잘하는데 아 헐 이같이 왜이래 거짓 reporters 괴보다가 verklbug étant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이씨... 괜히 깝쳤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게 달려들면서 평타공격인지 대시공격인지를 모르겠어. 점마공격이... 아직 내눈으로 분간이 안가. 저기서 맨날 얻어맞거든. 저기서 몇 번을 죽는 건지 모르겠다. 아... 아... 내 집... 아파라... 이거 용병일걸요? 딜레이 없이 들어오는 공격을 못피하겠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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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아... 씨 이게 회피 타이밍이 잘못돼가지고 회피 눌렀는데 얻어맞으면 자동으로 맞고 나서 회피가 발동이 되네요 왜 선임력이 돼있지? 누르지도 않는데 회피기가 돌아가는데 왜 이 게임에 선임력이 있는거지 이해가 안가네 맞으면 캔슬이 되야지 사람들이 이래서 다크 소울할때 회피를 두 번 연속하나? 맨날 두 번씩 구르던데 한 번 안구르고 그 때문인가? 난 구를생각이 없었는데 난 구를생각이 없었는데 뭐 저런것도 있구나라는거? 뭐 저런것도 있구나라는거? 뭐 저런것도 있구나라는거?